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철입니다. 오늘 제가 TCC 하나 여러분한테 공유코자 나왔는데요. 제목고시 말이죠. 3, 4등급이여. 이를 쟁취하자. 제목을 세게 썼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것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 뭐냐면 제가 밑에 시간은 충분하다까지 써드렸는데요. 3월 학평을 보고 나서 현장 강의 학생이든 온라인 학생이든 질의응답 게시판 쭉 올라오고요. 현장 강의 학생들은 오자마자. 이미 1등급 나온 학생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공유해될지 몰라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상담하는 거 TCC로 찍자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3, 4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70점대, 60점대 학생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요. 수능까지 일이 반드시 가능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뭘 공부해야 되며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좀 설명하고자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목표를 너무 막연하게 잡으니까 그래서 생긴 문제가 어느 정도를 얼마만큼 공부해야 되는지 잘 다가오지도 않고요. 또 사실상 자기가 어느 정도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잘 못하는데요. 저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얘들아 6월 목표를 몇 등급으로 잡고 9월 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고 수능은 얼만큼으로 잡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상담인 건 맞지만 저는 이제 저랑 수업을 하는 현장 강의 학생들한테 6월, 9월 수능으로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의 목표는 한 달입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 무조건 목표를 이렇게 잡아보실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무조건 모의고사 한 번 볼 때마다 다시 말하면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춘다는 목표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면 지난 시험보다 한 달에 한 문제는 더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흔 학생들이 보통 틀리는 문제가 무슨 그래프 같은 2점짜리가 아니었겠죠. 틀리는 문제는 뭐나마나? 일반적으로 3점짜리 문제인데 그럼 이론적으로 한번 계산해볼게요. 수능까지 8개월 남았고요. 만약에 8문제를 더 맞춘다면 24점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제가 이거예요. 목표 자체를 무슨 막연하게 수능 때 몇 등급 이런 게 아니고요. 6월, 9월 이런 게 아니고요. 난 무조건 지난 시험보다 하나를 더 맞춘다는 공부로 공부를 해라. 그러면 24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계산으로만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66점 맞았던 학생이 1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은 쉬워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한 해 두 해 얘기한 게 아니고요. 특히나 재수생들한테는 거의 매해 얘기했어요. 제가 재수생들한테는 첫날 개강하는 첫날 수업 들어가자마자 이 얘기로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 수능 때까지 24점은 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건 절평이에요. 100점 맞을 필요도 없고요. 90만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킬러 문제라고 하죠. 영어는 너무 어려운 문제는 속된 말로 그냥 버려도 돼요. 90만 넘기면 되는데 그럼 24점은 누구나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한 달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 얘기로 저는 항상 개강할 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우리 고3 학생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할게요.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출 정도의 공부량만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수능 때 24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혹시 소외감 느끼는 학생들 있죠. 선생님 저 5인데요. 저 6인데요. 저 24점 올리는 것 같고 부족합니다. 라고 하시면 제가 말하는 학생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더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들어볼게요. 첫째 목표 설정은 말씀드렸습니다. 막연하게 6월 9월 수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목표를 이렇게 잡아요. 나 6월 목표까지 EBS 공부는 끝내보고 기출도 몇 개를 풀어보고 보통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잡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맨날 진도가 밀리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넉넉하게 잡다 보니까 계획을 계획의 실천력도 떨어지고요. 구체적인 목표도 떨어져서 그래요. 무조건 목표는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춘다예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공부하냐가 포인트겠지. 자 이제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말도 안 되는 예시예요. 어휘만 자 다른 것도 공부 안 했어요. 어휘만 한 달에 천 개를 외웠다고 합시다. 한 달에 천 개라는 얘기는 하루에 약 서른다섯 개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자 매일 내가 단어를 서른다섯 개씩 진짜로 한 달 있다가도 기억날 정도로 외운 거야. 복습 복습하면서 한 달에 단어 천 개만을 내가 진짜 잊지 않을 정도로 완벽히 외웠어도요. 지난 시험 보다는 좀 더 잘 나와요. 더 잘 나와요. 왜냐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자 몇 년 전에 발표하기를 수능 어휘는 약 4,800개인데 그게 다 EBS 교재 본문과 선지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공부를 못했다고 쉽게 제가 예를 들을게요. 보통의 경우에 한 4등급이라고 할게요. 4등급 되는 학생들도요. 버스, 라디오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이 학생들 거의 1500개, 2000개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달 동안에 단어만 미친 듯이 외웠어도요. 지난달보다는 점수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와요. 근데 단어 갖고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해석도 중요합니다. 자 수능이 보이때랑 다른 건 이거죠. 문장의 길이가 길어져요. 많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선생님 단어가 문장이요. 3줄 이상이 넘어가면 제가 단어만 기억나고 붕 뜹니다. 뭘 읽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들 저도 리딩 스킬 강좌가 있어요. 리딩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영어의 1순위는 무조건 단어 수거예요. 2순위는 단어 수거 알았으면 해석이 돼야 돼요. 여기서 해석이라고 하는 건 수능 기본형 문장인 3줄, 4줄짜리 문장까지는 시간 안에 깔끔하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딩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리딩 스킬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제 2에서 2로 올라갈 때 내가 안정적으로 일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인데 그 전에 해석도 되지 않으면서 리딩 스킬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공부해? 첫째 어휘는 내가 한 달에 천 개 정도 외울 수 있을 만큼 꼭 공부를 하겠다. 그럼 해석은 문장이 길어져도 해석을 해보겠다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해석 공부를 철저히 하고 싶어도 이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 또는 여전히 감으로 이슥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하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수능 문장이 3줄보다 길어질 때 왜 길어지는지는 여러분도 알아요. 혹시 왜 길어지죠? 수식 어구 때문에. 그러니까 수식 어구가 있다 보니까 문장이 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우리말 어순에 없는 게 하나가 있죠. 후치 수식 그러니까 우리말은 설명하는 말을 꼭 앞에 씁니다. 잘생긴 남자 못생긴 남자 이런 식으로 남자 앞에 설명하는 말을 쓰지만 영어는 어떤 명사가 있을 때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구조가 있거든요. 이 구조를 후치 수식의 구조만 제대로 알고 가로 열고 닫는 연습만 했어도요. 감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딱딱 의미 단락별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설명 이거 좀 해드릴게요. 후치 수식 있죠? 이거만 설명드릴게요. 영어에서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케이스가 총 다섯 가지예요. 첫 번째가 전치사가 나오면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전사 뒤에는 꼭 명사가 나오죠.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전명구라고 해서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가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치사의 가로 열고 명사의 닫으시면 끝나요. 가장 쉬운 겁니다. 이제 실전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설명할게요. 두 번째가 뭐냐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요. 또 명사 뒤에 형용사나 ING나 PP가 나오면 뒤에에서 앞으로 후치 수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가로 여는 건 누구나 다예요. 중학생들도요 선생님 명사 형용사가 나왔는데요 가로 엽니다. 문제는 가로 닫는 게 공식이에요. 가로를 닫지 못하니까 글이 계속 이어만 지는 거 많은 학생들이 가로 닫는 건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째 우리가 끊어 읽기라고 하는데요 동사와 접사 앞에는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나중에 하실 때 동사와 접사 앞에는 끊어주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 앞에서 닫아주면 되고요. 둘째 제본 건 몰라도 일단 써놓기만 할게요. 또 다른 후치 수식 앞에서 가로를 닫습니다. 이 말은 제가 좀 이따 예문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가로 연 다음에 어? 뒤에 또 꾸미는 말 나오네 그럼 그 앞에 닫을 거예요. 지금 뭔지 몰라도 일단 이렇게만 할게요. 셋째 명사 다음에 대시 이게 관계대명사인지 동격인지 구분 안 하셔도 돼요. 또 전 WH라고 하는데 관계사라고 하지 후 위치 웬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사들 또 명사 명사 동사의 구조가 나올 때는요 정해져 있어요. 가로 닫는 공식이 똑같아요. 첫째는 자 이거 먼저 쓸게요. 또 다른 후치 수식 앞에서 또 하나가 두 번째 동사 앞입니다. 제가 제가 여러분들 문장 길어진 이유 중에 하나 설명하면서 예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어에서 가로 열고 닫고 연습만 제대로 해도 해석의 절반이 끝난 건 맞거든요. 문장이 세 줄이던 네 줄이던 그럼 제가 EBS 지문 하나 하고요. 3월 서울시교육청 문장 길어진 문장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지문은 제가 EBS 강좌에서 썼던 예문인데요. 학생들이 진짜 읽고 나서 막 헤맸던 문장이에요. 문장의 다섯 줄이죠. 제가 어휘는 미리 좀 몇 개 알려드릴게요. 이건 외우지 마세요. 리포컬션이 영 캥이라고 하는 명사하고 별표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한편 나는 자 매러가 중요하다. 나는 누군가한테도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는 감정은 감정은 이거 명사지 감정은 근데 여러분들 제너레이트가 나왔잖아. 제너레이트가 생성 했다일 수도 있고 생성 되뇌 과거 분사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흔히 생긴 문장 볼게요. 어쩌고 ED가 나올 때 많은 학생들이 해석 캐밀 때요. 선생님 동사예요 과거 분사예요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되게 쉬워요. 생성했다이 이게 만약에 동사였으면 뒤에 목저가 나와야 되고 꼭 명사가 나와야 돼요. 과거 분사라면 뒤에 명사가 나오지 않는 게 기본 공식이에요. 그럼 보자마자 알겠어요. 뭘 바위가 명사일까 명사 아니에요. 과거 분사 그러면 가로 열게요. 명사 다음에 PPN 후치 휴식 난 난 아무한테도 중요하지 않아라는 느낌은 만들어진 뭐에 의해 가로를 여기서 닫겠습니다. 왜요? 또 전치사거든요. 후치 휴식 앞입니다. 느낌에 의해 만들어진 난 아무한테도 중요하지 않아. 뭐에 의해 또 가로를 닫을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에즈가 로스의 전치사입니다. 불필요한 것으로서의 느낌으로 생성된 난 아무한테도 중요하지 안한 느낌은 에즈 리절트 오브는 통째로 수거기도 합니다. 몸의 결과로서 무조건 명사에 닿을 거예요. 규칙적이 곧 자 같으셔야 돼. 명사니까 규칙적이고 긴 부재의 결과로서 또 전사 명사에 닿을게요. 부분에서 또 전사 명사 여기까지가 주거죠. 부모님의 부분에 있어서 규칙적이고 긴 부재의 결과로서 불필요한 것의 느낌에 의해 만들어진 난 아무한테도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는 느낌이 부모님이 자주 안 계시다 보니까 난 불필요한 놈 아니야? 난 중요하지 않아라는 느낌은 has been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그레이브는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인텀 오브가 통째로 수거이자 전사예요. 관점에서 뭐의 관점에서 아이의 인성과 감정적 성숙의 관점에서 그건 무슨 말이니? 아 부모님이 너무 안기셔서 나 불필요한 놈이구나 이런 느낌이 만들어진 난 아무한테도 중요하지 라는 느낌이 아이의 인성과 감정 성숙의 관점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열고닫기만 제대로 해도요 쭉쭉 읽어나갈 수 있거든요 자 제가 3월 서울시 교육청 나왔던 지문 하나만 또 봐드릴게요 이게 37번에 B에 있던 문장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건 참고로 시작하자마자 가주어 진조로 시작하는데 데드 이하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인 사람의 명사에 무조건 닫으세요 어떤 사회에서든 개인은 배웁니다 단지 작은 부분을 배우죠 또 전인사의 열자 명사에 닫자 그의 문화적 습관의 작은 부분을 배운다는 겁니다 또 전인사 명사에 닫으시면 돼요 자유로운 시행착오의 문화적 습관에 의해서 작은 부분을 배운다는 겁니다 개인은 이거는 제가 2비 수업할 때도 이해하는 건데요 참고로 for는 정리 좀 해드릴게요 전인사 명사는 무조건 가로 닫으시고요 for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고민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뜻이 한 개밖에 없어요 because입니다 접속사에 for라고 해갖고요 주어동사가 나오면 뜻이 because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와 같은 방식에서 그는 단지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습관을 명사담의 위치 어떤 습관을 가장 가치가 있는 그에게 그리고 강좌를 한 번 더 단지 그에게만 가치가 있는 한 번 다시 할게 뭐라고 덧붙일 수 있어 어떤 사회든 개인은 단지 작은 부분을 배운대 자기 문화습관의 작은 부분을 배운대요 자 시행착오에 의해서 왜냐면 이 방식에선 그는 단지 그 습관만 배우고도 자 어느 습관 자기한테만 가치 있는 걸 배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시행착오로 배우면 자기한테만 가치 있는 걸 배운다는 의미였던 글이었어요 자 제가 이 캐스트를 찍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출 공부량이면 돼요 그럼 어휘와 해석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해석 중에서 세 줄 이상의 문장 해석 공부에 좀 치중하시면 돼요 참고로 광고 조금만 할게요 혹시 제 강좌 중에 EBS 수능특강 강좌가 딱 절반이 세 줄 이상의 모든 문장 구문도 해석입니다 혹시 제 거 꼭 안 들으셔도 좋으니까 무조건 긴 문장 해석도 꼭 한다 자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분명히 한 달에 한 문제는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2등급 이상 올라가시면 제가 다른 내용으로 설명할게요 그때는 리딩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자 수능까지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꼭 화이팅 하셔가지고 원하는 일 꼭 찍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